ReadingBody 2의 1-1 끊어 읽기와 설명, 문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have a secret. 그래서 I have, 누가 다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다. A secret, 하나의 비밀을.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데 A secret, 한 가지 secret, 비밀이죠. 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I have 해놓고 뒤에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죠. 무엇을 가지고, what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secret, 비밀은 셀 수가 있는데 하나니까 여기다 어를 썼죠. 두 번째 문장. I can read. 누가다. 계속해서 문장을 볼 때 누가다 부터 찾죠. 누가? 내가. 뭐한다? Can read. 읽을 수 있다.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들을. Mind. 마음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여기 S 붙여서 마음들이죠. 여기 점 찍고 S는 뭐뭐의. People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죠. I can read. 내가 읽을 수 있어요.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어이구야.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요 두 문장 좀 더 설명하면 A secr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o you have라고 묻겠죠. what do you have? What 무엇을 do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have가 하다시니까 안에 do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do you 하면 묻는 말 됐죠. what do you have? 무엇을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오케이.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secret. 나는 가지고 있다. what에 대한 대답? A secret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I can read. 내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내가 뭐 할 수 있다? Can read. 읽을 수 있다.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Can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란 뜻의 무슨 시? 양념시라고 옛날에 배웠죠. 오케이. 양념시 뒤에 하다시 집어넣으면 뭐뭐 할 수 있다가 된다라고 했고요. Read가 읽다니까 I can read는 누가다 내가 읽을 수 있다.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오케이. People's mind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read?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can you read? 무엇을. 그 다음에 Can you read? 너는 읽을 수 있니? What can you read?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번째 문장.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그래서 똑똑한 남자아이인 비리. is talking.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그래서 Bill, a smart boy는 스마트가 똑똑한이고 보이가 남자아이니까 똑똑한 남자인 빌. 빌이 어떤 아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빌이? 스마트 보이인 빌이. 똑똑한 남자인 빌이. 암만 길어봤자 남자아이 한 명이니까 he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he is talking to me. 자 토크하면 하다씨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라는 뜻이죠. 근데 하다씨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 동사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 보이 빌이. 똑똑한 남자아이인 빌이 is talking. 말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 to me. 나에게.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그는 뭐하고? 미소를 짓고 스마일 미소 짓다 하다씨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스마일이 아니고 스마일 끝에 s가 붙어있는 거죠. he는 빌이 되시 왔고요. 암만 길어봤자 빌이 스마일 빌이 미소 짓고 그리고 and his는 그의 란 뜻이죠. 그의 눈들이 암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become big. 어떻게 된다? 커진다. 빌이 미소를 짓고 and his eyes become big. 그리고 그의 눈이 커진대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빌이 a 스마트 보이인데 he is talking to me.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그리고 눈이 커진답니다. ok. 그래서 his eyes are telling his eyes. 그의 눈들. 여러개니까 암만 길어봤자 day 구요. day랑 어울리는 b 동사는 알죠. 그것들이 그의 눈들이 are telling me.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I like you. 난 니가 마음에 들어. 난 니가 좋아. 눈이 커지는 걸 보고 눈이 뭐라고 말하는 거 같아. 눈이 실제로 말을 할 순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his eyes become big. 그의 눈이 커지는게 바로 어떤 의미다? I like you. 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아까랑 비슷한 문장이죠. 어떤 누가? 귀여운 남자인 Tommy. 얘도 마찬가지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he랑 어울리는 is가 있구요. he is talking to me. 귀여운 남자인 Tommy is talking to me.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오케이. he는 이번에는 Tom 대신이 왔죠. Tom smiles. Tom이 미소를 짓지만 but 그러나 his eyes become small. 그의 눈들은 small.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러고 있죠. His eyes are telling me. 그의 눈들이. 여기에 his는 뭐 대신이 왔다? Tom's 대신이 왔죠. Tom의 란 뜻이죠. 점찍고 s 하면 뭐뭐 의란 뜻이죠. Tom의 눈들이 are telling me. 나에게 얘기한다. I don't like you. 난 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lips can lie. 누구는 뭐 할 수 있다? 입술은 뭐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 but 그러나 eyes can't lie. 눈은 뭐 할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I have a secret. 나에게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쵸? 나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고 I can read 할 수 있는데 무엇을 read 할 수 있다? people's mind.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 명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일단 좀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빌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om에 대한 얘기죠. 빌은 a smart boy인데 he's talking to me. 나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은 smiles 하고 and his eyes become big. 그리고 눈이 커져요. 눈이 커지는 게 무슨 의미다? His eyes are telling me. 그의 눈이 나에게 얘기한다. I like you. 마음에 들어.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귀여운 남자인 Tom is talking to me.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He smiles. Tom smiles. Tom은 미소를 짓지만 but 아까는 end였죠. 그쵸? 그리고 눈이 커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그의 눈이 작아진다. His eyes become small. become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떻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작아진다. His eyes are telling me. 그의 눈들이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러 개죠. 여러 개의 눈은 두 개니까 day죠. 그러니까 day랑 어울리는 r가 와있고요. they are telling me. 그것들이 그의 눈들이 나에게 말한다. I don't like you. 마음에 안 들어. lips can lie. 입술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but 그러나 eyes can't lie. 눈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음... 여기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죠? lie는 거짓말 하는 거니까 0점 맞아 놓고 100점 맞았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쉿! 조용히 해. 이거는 뭐야? secret. 조용히 해. 이러고 있죠. 비밀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you라고 뭐하고 있어요? tell 하고 있고요. 그 다음 become big. 눈이 커지고 있죠.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the main idea. main은 중요한 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주된, 아이디어는 생각이죠. 주제에요. 주제, 주제. 주제라고 알죠? 주제. 그래서 이 글의 main idea는 I can't lie. 눈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제죠. 됐습니까? 입술은 거짓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what is my secret? 좋은데 비밀은 뭐? 오케이. I can read people's minds.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I can lie. 난 거짓말 할 수 있어.가 비밀은 아니죠. 자, Tom은 뒤에 나오네죠. 뒤에 나오네. Tom은 어떤 boy인데? cute boy이죠. Tom is a cute boy. 그 다음에 and he doesn't like me. Tom은 귀여운 남자인데요. 날 좋아하지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니구요. cute boy doesn't like me.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나는 알아. 저 너무 알다 라는 뜻이에요. 알다. 나 알아. the boy likes me. 그 남자아이가 날 좋아하는지 알아. because he's size become big. 그의 눈이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필기한 것.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필기한 것.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학원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오케이. 그래야지 숙제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